성장하는 속도가 저는 이제 전기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전 세계를 다 호령했던 기업들이죠. 오일 앤 게스 컴퍼니들, 그리고 전통 산업들. 장기 전망 25년, 30년 전망은 있는데 내년은 좀 수소를 생산하면서 이 등급에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시급한 지금 상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씀이 딱 어울릴만한 2021년이 치고 이제 이민년 2022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녀석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그리고 세계 도처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점철되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잘 이겨내온 우리 기업들 정말 대단하신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2022년도 더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우리 수소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로 몇 년 전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힘차게 밀어왔던 수소경제 또 수소전환의 문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세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도 괜찮은데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각자 소개를 좀 해볼까요? 권순우 기자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수소경제 얘기하시는데 저 안 불러주실까 봐 조금 걱정을 좀 했습니다. 1년 동안 수소산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오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고 내년에 좀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두 분 전문가들과 전문가님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이승훈 본부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이승훈입니다. 현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정책기술본부의 본부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일단 국내 정책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라는 거에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17년도에 산업부하고 수소 관련된 기업 한 20개 기업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지금 현재는 수소법 제정이 올 초에 지금 제정이 됐는데 수소법에 따른 지능전당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얼라이언스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중에서 아마 수소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모니타이즈 한다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투자와 연결할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최근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수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고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들이 해외에서 막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대한민국만 수소를 하느냐 이런 비난들도 일각에서 있었고요. 아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트렌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이 수소산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또 다른 성장축이 수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2019년 초에 수소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도 등장했던 기억이 됩니다. 수소 이거 사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정말 했던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불과 이제 한 3년 가까이 된 시간 가운데 우리 한병화 이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소가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수소하면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 이런 정도의 상상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큰 의미에서 예나 지금이나 수소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훈 본부장님 수소경제 하면 어떤 컨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수소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친환경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문헌적으로 수소경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보고 그다음에 수소경제 해서 이러한 친환경 산업의 하나의 분류라고 이렇게 수소경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결국에 화성연료를 친환경연료로 온실가스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연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최고에 대하는 재생에너지와 수소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화성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의 30%까지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 하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 안 불 수도 있고요. 태양이 있거나. 태양 없을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 때만.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생산된 전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헐성 그다음에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때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현재 발전 비중의 한 20%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한 10% 정도의 발전 비중이 넘으면 쓰지 못하는 전력이 이때부터 생겨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기차를 보급하다가 방향성을 이제 수소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재생에너지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있고 또 풍력도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를 잘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보존하고 있다가 적재적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권순이 기자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기능을 하게 됩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수소의 역할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전기를 저장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저장 배터리에 담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작은 전기를 저장할 때 일동의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저장하는 건 그냥 저장할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한 수천 개 분량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류가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양수발전 그러니까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위로 올려서 전기가 필요할 때 수력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압축공기라고 해서 소금동굴 같은 데 공기를 밀어넣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내서 쓴다거나 이런 데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에 소금동굴이나 그런 물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태양이 많이 나왔을 때 전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밤에 쓸까라는 고민이 됐을 때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는 기체잖아요. 기체는 탱크 같은 곳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전기가 변동성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용도로서 서로 보완하는 재생에너지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소전기차 또 그냥 전기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소나 전기차 이런 거는 사실 타보시기도 하거니와 나도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차 이번에 끝내면 저걸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수소경제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에 차 한 군데만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죠. 한 이사님 이 주요 기업들의 행보와 금융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의미를 두고 보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는 사실은 처음에는 반쪽이었습니다. 수소 사용의 맨 마지막 부분 연료전지 차 이런 쪽에서만 지금도 정부의 지원은 그쪽에 다 몰려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업들의 투자로서 그 산업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기업들이 위주로 해서 수소협의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43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계획들의 상당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는 제일 앞부분 수소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정부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수소의 수요 끝부분 그리고 수소의 생산 부분은 민간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균형화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중심이 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수소와 관련된 공급 라인이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소차와 관련된 거의 100%의 국산화된 기업들이 다들 지금 이제 기술은 완성화시켰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화를 가기 위해서 다들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대부분 제가 체크해 보면 한 10만 대 수소차의 10만 대까지 생산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캐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연료전지도 사실은 처음에는 국산화가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지금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들이 수소 생산과 관련 산업에 뛰어들면서 우리 지금 SK그룹이 두 개의 수소연료전지 업체를 국내 공장을 유치를 했죠. 플러그 파워하고 블루에너지가 국내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2024년 5년 되면 이제 다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SK그룹 한 4개의 기가와트 규모의 수소와 관련된 수소연료전지 또는 수전의 공장이 국내에 건설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5년 한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권순우 기자께서는 각종 기업체들 취재를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수소경제 산업에서 관목한 만한데 여기 이런 성과를 이룬 기업들이 좀 있으세요? 아 이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딱 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져요. 워낙 많아서. 여기서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도 그중에 눈에 띌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군들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연료전지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수소산업만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캐나드의 발라드 파워라든지 아니면 플러그 파워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수소산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기업들이에요. 두 번째는 에어리퀴드나 린데같이 가스를 하다가 원래 가스를 하는데 이게 친환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수소도 가스니까 이 쪽 가스 쪽으로 굉장히 전환을 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SK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회사들. 화학회사들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진짜 그냥 원래 인프라 사업을 하던 기업들인데 모든 인프라가 수소나 재생연너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든 기업들. 예를 들어서 LNG 운반선을 만들던 현대중공업이 여기서 엠모니아 운반선이나 수소 운반선을 만들기도 하고 포스코 같은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수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강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철강업 자체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수소 경제의 전망 규모를 보면 약 3천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3천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더 발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출나게 누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성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여기 지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자 판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연료전지 발전 전 세계 점유율 40% 미국 일본에 앞서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충전소도 우리가 맨날 늦다 늦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증가율 기준으로는 1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너무 성과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방향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방향 잡고 나가면 앞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 이 부분의 성과라고 한다면 이 성과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른 나라 해외 투자자들이나 해외 기업들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개 우리나라랑 하고 싶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갔다. 그럼 호주가 대통령 오셨는데 수소사업 우리랑 같이 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하고 전 세계 1위 갑 중의 갑인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나라 와서도 우리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차랑 수소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제한이 온다는 게 우리가 이게 경제성 측면에서 아니면 완성된 기술로서의 성과를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미흡하겠지만 가장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 기업으로서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위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우리 권순우 기자께서 얘기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게 완전히 민간 영역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갈 때까지는 정부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달이죠. 11월 26일 날 수소법에 따른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게 최초입니까? 네. 전 세계 최초고 여기에 따라서 법정기본계획을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이제 이 기본계획의 목표는 뭐냐 하면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부축으로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지를 걸고 일단 수소경제가 이제 탄소중립의 주요수단 그다음에 산업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아까 재생에너지 얘기했지만 전력개통의 안정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에너지를 한 92% 3%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입하는 이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런 이제 목적을 두고 기본계획을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1등하는 산업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 쪽의 디램 산업도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중국이 아주 가열찬 추격에 사실 그 1위 자리를 속속 내놓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미래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수소만큼은 우리가 지금부터 인프라도 구축을 잘하고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을 육성하면서 세계적인 수소 국가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수소 산업의 성과라고 할까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권순윤 기자께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수소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에너지 분야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주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쪽에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라 많이들 관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 수소 경제라는 건 이런 어플리케이션, 수소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반이 되는 정말 석유로 따지면 시출을 해서 그걸 정제를 해서 운반을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산업 사이즈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달인가 포스코에서 수소환원제철 관련한 포럼을 열었어요. 이거를 그냥 보면 전문가들 모여서 기술 포럼 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철강사가 지금 미중 이후에 지금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철강의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주도해서 모여서 우리 기술 개발을 함께 해보자라고 깃발을 올릴 것인가에 전 세계 철강사 중에 포스코가 제일 먼저 깃발을 든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 거의 모든 나라의 철강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철강산업의 주도권이 우리나라는 예전에 후발주자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선두주자로서 그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도 배 같은 경우도 LNG 선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다음 배는 누가 그다음에 이게 싣고 가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암모니아가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 있는데 저 배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 수 있을까를 쳐다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조선사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수소도시 만들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소를 옮길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철강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량한 철강제를 사용할 것이냐가 이게 유럽에서도 굉장히 연구 과제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서 포스코가 그럼 우리는 철강에 맞는 철강제를 만들어서 이걸 안산시에다가 복부를 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거기 또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럼 동해가스전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묻는 작업들. 거기서 생겨나는 블루수소를 만드는 과정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놓은 계획만 보면 한 2025년만 되면 아까 한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1위 수소 생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1, 2위가 다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적 케이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해적 케이블 분야 우리나라 1위고요. 우리가 풍력 터빈은 없지만 거기 타워 같은 경우도 1위고요. 하부구조물도 1위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수소 경제를 단순히 수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반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존의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고 있던 산업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지금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항상 추격만 하다가 지금은 선두주자로서 남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에서도 이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곽강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또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줘야 그렇죠? 이제 더 민간 차원에서 발전이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반응과 또 금융시장에서 이 수소를 대하는 입장이랄까요? 곽강 받았다가 아니고요. 계속 받고 있죠. 받고 있고 수소 관련 주들의 초기 첫 단계의 주가 상승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좀 있었어요. 글로벌 플러그 파워가 상장이 되면서 주가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그때 IT버브라고 약간 엮여져가지고 신에너지다 이래서 폭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한 20년 동안 주가는 계속 빠졌었죠. 그래서 뭐 회사들이 거의 존재감 없는 정도로 빠졌다가 EU에서 이제 수소 전략,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를 딱 하면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EU가 발표한 거는 이제 알아보면 그린 수소 전략이죠. 그러니까 잉여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모든 산업에 쓰자. 과거에는 플러그 파워 처음 상장됐을 때만 해도 어떤 수소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를 쓰긴 쓰는데 그레이 수소인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산업을 쓰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수소 산업이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다가 탄소중립이 이제 합의가 됐고 그린 수소 전략들을 유럽에서도 발표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인프라 부영화 환원이 들어가 있고 중국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소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제 평가가 확실하게 굳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와 관련 주들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긴 한데 그 조정은 긴 장기 곡선에 있어서 그냥 잠깐에 좀 쉬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성과가 우리가 제일 빨리 나오고 있죠.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주들이 조금 더 차별화돼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수차도 제일 많이 팔고 수소연료주의도 전 세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수소 산업도 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일부 나눠보니까 이게 또 다 잘한 얘기만 지금 얘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서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안은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순우 기자께서 현장에 민간 쪽에서 특별히 기업이 되겠죠.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좀 전해달라고 하는 정책 제언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안 좋은 얘기는 뒤에 하려고 좀 밀어놨습니다. 웬일인가 했어요. 현장의 정책 제언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소외돼 있던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여지는 관심과 자본 그리고 예전에는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은행 가도 대출 서류도 못 내밀었고 뭐 한다 그랬을 때 기업 간 협업을 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본다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짜서 사업을 해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전에 산업, 수소산업이라는 게 좀 전에 한병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부침이 있던 산업들이라 괜히 원래 좀 배고픈데 너무 비싼 고기 주면 이거 먹이고 나 굶길라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받았던 관심과 어떤 이런 자본이라든지 지원들이 내년에 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우리가 역풍을 맞는 거 아닐까라는 또 우리나라는 또 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화두가 들면 꼭 탈원전이 따라 올라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이념지향적이 되고 정치 이슈화가 되니까 그게 또 민간에서 그게 또 허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산업정책이라는 건 지원정책이고 환경정책이라는 건 규제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두 개가 이상하게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구호의 시대가 지나고 실제 행동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지원과 규제가 어중간하게 맞물리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이게 쫑이나서 아예 비즈니스할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고 딜레마들도 생기고 예를 들면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블루수소라든지 그레이수소가 정말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여기에 정당한 가격을 매길 때쯤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수소차를 만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급 산업정책으로 하려고 하면 그레이수소 좀 싸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요구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저쪽에서는 그레이수소가 어떻게 친환경이냐? 그건 친환경이 아니냐라고 해서 규제정책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이전까지만 해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약간 문과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로서의 다툼에서 친환경으로 하자라는 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야 될 때는 뭐가 더 효율적이냐, 뭐가 더 친환경적이냐, 뭐가 더 미래 전망이 밝은냐를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각 업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물밑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을 산업 경제, 경제 성장, 녹색 기술들을 상업화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 규제로서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분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기술에 대한 바이어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다양한 바이어스를 가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과학기술의 미래, 우리 산업의 미래, 우리 환경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인 R&D 개발 체계 같은 것들도 대선 후보들에게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너지라는 분야가 사실 한 번 바뀌면 추세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참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기존의 화석연료 이런 거 대체하고 또 이런 추세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좀 요원하다. 물론 이제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과연 언제쯤 수소가 중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수소 경제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한병화 의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죠. 일단 수소 경제가 전반적으로 점프업을 해서 이제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시기는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버링이 한 203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린 수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린 수소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점이 그 정도쯤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유럽은 조금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유럽은 한 202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고요. 미국도 이번에 인프라 부양안 안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약 한 30조 가까운 예산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이 목표는 202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을 겁니다. 아마 그린 재생에너지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늦는다 하더라도 2030년 정도에는 웬만한 산업들이 다 이제 그린 수소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자동차 그러니까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쪽은 2025년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선두국가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에 대한 대량 생산 체제가 아주 의미 있는 대량 생산 체제가 202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미국이 이제 또 해야지 되는 거니까 미국은 2024년부터 이제 이 트럭 부분에 있어서 클린 트럭 의무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 4년 정도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수소 경제라는 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이유가 아까 이제 우리 권순우 기자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절반이 지금 이때까지 전 세계를 다 호령했던 기업들이죠. 에너지 대기업들, 오일 앤 게스 컴퍼니들, 그리고 전통산업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좌초자산화 되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 시대로 가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국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들이 다 상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아주 스무스하게 전환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탄소 중립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무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소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시대가 성장하는 속도가 저는 이제 전기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초반부터 핵의 무늬를 자강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예상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제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수소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19년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ESG 금융권에서의 압박이 사실 대기업의 움직임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글로벌 동향 중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탄소 국경세가 있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EU에서 올 초에 이제 검토가 되다가 이제 검토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재부에서도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7월 달에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하고 2026년부터 탄소세를 해외 기업에 직접 걷겠다 하고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 아까 이제 포스코 얘기하셨는데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이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몰리는 거죠. 결국에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을 못하고 기업의 생존하고도 관련된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ESG와 탄소 국경세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수소 쪽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투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그 규모의 경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쪽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기 있고 정부의 이제 계획 중에 보면 2030년에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석탄화력의 20%를 그린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가 합성이 돼서 운반이 돼서 국내로 수입해 수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땐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은 결국에 국내에서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수입을 하기 위한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10월 달에 VIP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전 세계 한 5개 수입 루트와 수입 방법에 따라서 실증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한 42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항만을 만들고 실제 수입하고 하는 이제 실행들을 실행으로 옮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소차나 충전소 모빌리티 쪽의 수요는 사실은 발전 쪽의 수요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발전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발전 부분이 사실은 수소 경제 쪽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수입된 수소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발전 쪽에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어서 발전사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이제 정부가 일종의 로드맥을 가지고 연관된 산업을 키우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시장에서 수소 경제가 안착을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수소 경제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려면 우리 권순우 기자 정부가 더 좀 민간 영역, 회사들을 지원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질문 중에 22년 전망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분들에게 쭉 연락을 한번 돌려봤어요. 내년도를 어떻게 전망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장기 전망 25년, 30년 전망은 있는데 내년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아직 경제성이나 대규모,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장에는 지원금이라든지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나면 그게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투자라는 게 오늘 돈 집어넣고서 내일 뭘 뽑아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 3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고 5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현대차, 포스코, SK, 롯데, 현대중공업회하고 15개 기업이 비즈니스 서밍 같은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시작해서 땅을 팠으면 그 땅 판대에서 공장이 내년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넥소가 2018년에 나온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음 후속 모델이 23년에 나와요. 후년에 나온다는 거죠. 22년에는 신차가 없어요. 그런데 신차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는 글로벌 회사들이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놓고 있을 때 그럼 수소차든 전기차든 상품성이 있어야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이 산업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꾸준한 투자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신차가 비어있는 때가 내년입니다. 여기다 수소트럭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수소트럭을 양산했어요. 세레모니하고 행사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유럽에다 더 수출하는 거 외에 그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세레모니 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23년, 24년, 25년에 공장을 돌리고 생산물이 나오고 이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가수로 따지면 우리가 신곡을 내가지고 한참 이 기회를 끈 다음에 그다음에 뒤로 물러서서 신곡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곡을 만드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잊혀지기 마련이고 수소산업도 내년에는 글로벌 로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계획들을 보면 24년, 25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22년, 23년을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면서 이걸 갈 거냐. 이게 이때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지원금이라든지 투자를 서로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할 때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왜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니네 이런 한계가 있고 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너는 이런 가능성이 없어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받는 시기입니다. 원래 가수들도 활동할 때는 사고 안 쳐요. 어떤 게 카메라 뒤에서 물러나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건데. 그렇죠. 앨범 준비할 때 사고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22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부의 지원, 국민적 관심, 기업들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서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년에 보여줄 건 없는데 이 이벤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게 2003년입니다. 벌써요? 20년 다 됐네. 그리고 테슬라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2018년이에요. 무려 15년이라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2003년에 만들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완성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소산업이라는 걸 지금 마중물을 집어넣고서 내년을 어떻게 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성숙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지금 다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해볼까? 어느 공장을 지어볼까?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에 인천 청라의 SK가 종합화학에서 수소 생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현대차가 거기서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면 우리가 청라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수소를 바로 받아오면 우리가 여기를 클러스터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성숙되고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이거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국민적 지지와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갈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한병화 이사께서도 한 말씀 주시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볼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현대차가 아마 수소차 모델 두 종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요. SUV 하나, 그다음에 승용차 하나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 언제쯤 로드맵을 낼 것이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수소연료전제와 관련 밸류체인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이 요즘 수소연료전제 공장을 기가팩토리를 많이 짓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은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밖에 살 데가 없죠. 그렇죠. 어떤 데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소재업체들 만나고 모듈 회사들 만나고 해서 납품해 줄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보시 같은 회사입니다. 보시가 지금 10억 유로를 들여서 유럽에다가 연료전제 공장을 짓고 있죠. 60%는 승용차, 40%는 건물용 연료전제, 정치용.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많이 생겨요. 특히 우리 수소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은 해외에도 어쨌든 수소차들이 작은 대수가 우리 정도 크지는 않지만 다 합치면 그래도 내년에 몇 천대씩 올라오죠. 올라오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생기죠. 그래서 해외 스토리들이 우리 업체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왜 안 됩니까? 트럭을 만들어서 스위스에 꽤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미국의 아노이저 부시 이런 데서 만대. 이런 게 할 만한 거 아닌가? 수트럭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수소트럭이 제대로 된 게 아직은 완전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하는 엑시언트도 기존에 넥소엘로젠지 두 개를 붙여서 스케일업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용. 완전히. 대형트럭 전용. 그렇죠. 테슬라의 세미가 만드는 것처럼 그런 전용의 어떤 수소 상용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시점이 아마도 2024년? 그러니까 미국의 클린트럭 의무화 제도를 맞춰서 대부분의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본 게임은 사실은 그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켓이 안 열려 있는 상황에서 혼자 제품을 내놓으면 굉장히 혼자 뛰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럽 같은 지역에서 인프라를 많이 까는 시점이 대충 한 25년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이므로하고 볼보가 함께 합작해 있던 셀센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정부 로드맵과 마켓 타이밍을 맞춰서 25년 출시 같은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요타 같은 경우도 요새 나오는 얘기 보면 수소차 얘기를 약간 뒤로 빼면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를 내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차를 정말 대량 생산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가 기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 그리고 생산 이런 모든 서플라이 체인들이 함께 구성되고 있는 마켓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마켓 타이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가면 시행착오를 먼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서플라이 체인들을 좀 더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 먼저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 전 세계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우리의 비용을 너무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마켓 타이밍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도 전 세계 가고 있는 흐름이 우리가 설사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가는 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병원 회원님 지금 아까 수소 관련한 로드맵들 더 나올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년에 나올 차가 없으면 내 후년에 나올 차라도 미리 좀 멋있게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 입장에서는 작은 뉴스라도 크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큰 뉴스를 크게 다뤄주십시오. 정책적인 조율이 좀 세민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수소차도 있고 수소열리주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소차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미스매칭이 되면 이게 가격이 안 맞아요. 서로 거의 60% 절반씩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지자체에서 그게 다 소진이 돼버리면 여기는 여기에서 앉아있는 소비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중앙정부에서 왕창 다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쪽으로 일괄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소열리주의 이슈도 지금 일단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죠. hps라는 수소의무화제도에 대해서 일부 조건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보면 그 의견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청정수소를 두고 속도를 좀 맞추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아주 명백하게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시행 지금 이미 늦어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빨리 합의해서 산업이 움직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안에서 그것들을 조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고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브로드하게 좀 넓게 보는 그런 정책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부 상설위원회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또 정부가 또 바뀌고 그러면 또 변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법에 따른 상설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2회 정도 수소경제위원회를 했었고 올 3월에 기업의 투자 43조 발표하면서 3차가 있었고요. 이번에 4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기본기획 발표하면서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수소법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수소법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청정수소인증제하고 청정수소인증제라는 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서 수소의 등급을 매기고요. 이 등급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 아니면 보조금 이런 것들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시급한 지금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제도 자체가 국내에서 수소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EU,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지금 인증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국제수소 거래에 대한 이야기죠. 국제수소 거래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수소 거래에 관련돼서는 지금 국제회의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소를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래소에 관련된 얘기도 중국과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먼저 선점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소 거래를 누가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수소를 수입해오는 국가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는 국내에 활용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규모로. 대규모의 활용처가 있지 않으면 이걸 수입해올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가지고 플랫폼을 국제수소 거래와 그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갖추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에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소 얘기는 우리 한병하 이사님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소개를 받았고 또 권순우 기자를 통해서 기업사에 대해서 또 정부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나오셔도 정부의 어떤 준비, 로드맵 상황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훨씬 더 손에 잡히는 수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소 경제 산업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사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날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소 경제 또 수소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한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정부의 더 치밀한 산업적인 지원과 또 우리 기업들의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 이것이 과연 에너지 100년 대개라는 측면에서 수소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고 기업들도 화이팅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정책 이슈 가지고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